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폴 피어스는 제이슨 테이텀이 현재는 케빈 듀란트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커스 구단에서는 다음 달까지는 트레이드가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그런데 미래 1라운드 픽을 포함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맷반지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야니스 아데스 콤보의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다면 현 리그 최고의 선수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구단은 잭 라빈과 더마 드로자는 트레이드할 수 없는 헌터처블 상태라고 말하네요. 샤키로닐은 루디 고베어가 투정을 부리기보단 25리바운드 9블락을 하면서 선수들이 덩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의미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고베어는 조엘 앤비도와 빅터 웬반냐바가 버티고 있는 프랑스 대표팀을 막을 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 형이 덴버전에 결정했는데 이는 네이트 맥밀란 감독과 경기 출전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은 현재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 있는 상태이며 맥밀란 감독은 그에게 벤치 출전 또는 경기 결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고 영은 경기 결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고튼 혼쟁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지금까지 최고로 위대한 팀을 이기지 못했고 매년 가장 위대한 팀과 맞선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탑5 선수는 1위 르브론 제임스, 2위 마이클 조던, 3위 코비 브라이언트, 4위 스테픈 커리, 5위 샤키 로닐이라고 언급했네요. 르브론은 2003년에 빅리그로와 2005년에 이미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2020년대에도 여전히 최고의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들 리빌은 워싱턴과 재계약한 것에 대해 오프시즌 동안 팀을 살펴봤지만 자신이 갈 만한 팀은 없었고 특히 본인이 합류했을 때 우승할 만한 팀이 없었다고 덧붙였네요. NBA 관계자들은 벤 아데바요가 만약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경우 탑10 또는 탑15 안에 드는 선수라고 평가합니다. 마이애미 구단은 카일 라우리를 트레이드할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델러스 구단은 데링 로즈 영입에 관심 있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델러스는 포인트 가드 자리가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어깨 부상으로 수주간 결장이 예상되는 딘웨이드가 3에서 4주 정도 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